낙산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이에요 여기서 차박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료주차장은 높이 제한이 2.3m고 공사중이라 어수어내서 좀 더 내려가 보려고 해요 솔밭 앞 주차장에 차박하는 차들이 보여요 해변까지 가볼게요 넓은 솔밭에는 군데군데 의자가 놓여있고요 바로 앞이 해수욕장이에요 샤워장도 있어서 좋은데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해수욕장은 한가해요 돌을 엎이긴 하지만 바다 가까운 곳이라 여기서 하루 스페이스 차박을 하려고 해요 샤워장 샤워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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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